빠에야 그리고 아주 징그러워 입 벌리고 웃으면 안 되겠으니 손짓들아 구독! 좋아요! 설정해줘! 알림 설정! 아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로당 노인의 발전과 행복을 위하여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이거 이거 스페인 빠에야 이름이에요 스페인 빠에야? 빠에야 그리고 저 이거 스페인크 빠에야 빠에야 이거 우리가 오늘 얼마나 애를 쓰고 만든 건데 옛날에 우리 저 소당 뚜껑에다 부침지 됐잖아 거기다 부친 거야 계란 지단 부침지 됐어 하나 부침지 해서 이제 녹다가 하나씩 하나씩 발라서 또 한겁고 또 바르고 또 영납이 옛날에 우리 시드 또 커잖아 시드 또 커지잖아 파도를 이뤘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거 까먹는 뭐예요? 까먹는 뭐예요? 까먹는 그거 밥이다 밥이에요? 밥 오지간 먹으리래 그래서 까먹고 오지간 먹으리래 딱 까먹고 오지간 먹으리래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우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형님 이거 고마스러 가만히시오 아니 고마스려고 가만히시오 여기 해놨어 여기는 여기도 왔어 이사가 아이고 이거 저거 부침지 같은 거 부침지 저게 차가다른 거에 대해서 그냥 서로 부치기가 힘들었는데 저희 한 손에 형님이 상을 타셔서 스테이프 부침항 펀볼대회를 준비했어요 야호 야호 옳지 걱정은 정수자구만 탔다 탔다 우리는 꿀찌에서 고거리 샀다 고거리 샀다 고거리 샀다 꿀찌에서 신단지가 됐잖아요 고거리 샀다 입 벌리고 웃으면 안 되겠어 이 잇몸이 새까나게 선볼때 먹으면 안 돼 선볼때 먹으면 안 돼 선볼때 선볼때 저거 더 줘 더 줘요? 저거? 저기 좀 더 줘 알아서 그리고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인생 음식이 뭐 같아요 뭐예요? 할머니들은 네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인생 음식이래 일단 내가 뭐가 제일 좋아하는가 그것만 하면 돼 내 인생 음식 내 인생 음식 내 인생 음식 저는 인생 음식이 어르신들이 산나물로 만들어준 10가지 산채 비빔밥 저는 봄 되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봄을 기다리듯이 어르신들이 만들어준 산나물 비빔밥을 잊지 못합니다 나는 저기 우리 김유자 선생님께서 이제 무슨 행사 때 호박죽을 그렇게 그게 나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부드럽다 나는 말하자면 내 인생의 음식 제일 좋은 건 김치하고 밥 김치하고 나와요 우리 사랑해요 뭐였죠? 사랑해요? 깨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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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깨깨로 가봐요 우리 하나 더 배웠는데 네 인생을 사랑하라 해가지고 우리 아모르파티 김연장 그연장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 아 이최 오 중 잘했어요